정부재난지원금 받은 돈으로 동네 마트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. 3, 6, 고칼슘 투유 24개 한 박스에 9,900원 각티슈 180매 3개에 2,980원 수입 오렌지 12개 한 망에 9,900원 참외 큰 거 5개에 6,900원 허니 머스타드 소스 265g에 2,350원 가지 4개에 2,000원 꽈리고추 1,000원 남양 요구르트 15개에 2,100원 물티슈 100매에 9,900원 두부 작은 거 1모에 600원 이렇게 해서 38,7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. 야채김밥 4,000원 도넛츠 2개에 1,000원 8개에 4,000원 술빵 2,500원 만두 10개에 4,000원 그래서 저녁은 이렇게 먹었습니다.